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톡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용준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더 키운다고 하니까 좀 여러모로 당황스러운데요. 역시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계속해서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상속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해놓기입니다. 네, 현금을 미리 빼놓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도 현금을 미리 좀 인출해놓아야지 급한 병원비나 장례비도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네,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경우에 가족들이 밀린 병원비나 장례비, 매달 써야 되는 생활비 이렇게 당장 좀 돈을 꺼내서 쓰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리 좀 여유있게 빼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고 않고 카드를 그냥 고인의 카드를 쓰시거나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사망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시게 되면 계좌가 동결이 되면서 더 이상 인출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쓸 현금은 상속 전에 어느 정도 좀 인출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아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다른 목적으로 현금을 빼놓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쓸 목적이 아니라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을 인출해놓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에 상속 세율이 50% 적용되는 분을 가정을 하면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놓으면 예금 계좌 잔액이 줄어드는 거죠. 동시에 상속 재산도 1억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세율 50% 적용하면 세금은 5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좀 인출해서 상속 재산 자체를 줄여서 상속세를 줄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상속 직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인출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즉 현금을 인출해서 돌아가신 고인이 어디다 쓰셨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제출을 못한다면 국세청은 아마도 그 돈들은 다 상속인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가족들한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느냐. 일일이 다 밝혀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다 자녀들이 가져간 걸로 본다면 가족들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일이 나 어디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쓰신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갖춰놓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걸 입증을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가져간 것처럼 의심받는 것 같아서 좀 자녀들이 되게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무조건 이렇게 덮어놓고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전 1년 이내 2억 이상 현금 인출하거나 또는 상속 전 2년 이내 5억 이상을 인출한 경우에만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 출금액과 재입금액을 상계해서 순인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1년에 2억 2년에 5억 이상 인출하시려면 매달 평균 한 최소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사실 1,600만 원, 2천만 원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금을 유난히 많이 뽑으시는 분들이긴 하죠. 아 그렇네요. 그럼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미만, 상속 직전 2년 이내 5억 미만으로만 현금 인출을 한 거라면 나중에 자녀들이 일일이 부모님이 어디에 쓰셨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경우라면 나중에 자녀들이 가져간 것처럼 오해받으실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점을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연간 2억 넘지 않도록 인출하기 위해서 매달 딱 1,600만 원 이하로 인출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상속일 직전 1년 동안 2억이 안 넘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또. 세무서에서 상속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부모님 현금 인출액이 연간 2억 원이 안 되더라도 부모님의 금융거래 특히 예금이 이체되거나 현금이 인출된 내용들은 다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가령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인출이 됐는데 같은 시기에 자녀 계좌로 또 현금이 매달 1,000만 원씩 입금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부모님이 통장에서 인출돼서 자녀 통장으로 입금됐다? 네 그렇죠. 부모님이 현금을 계속 꾸준하게 뽑아서 자녀 통장으로 꾸준하게 현금으로 또 입금을 해줬구나.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 부모님 통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녀 통장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서로 또 대조해 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부모님이 뽑아서 자녀 통장에 넣어주고 있구나. 이런 사실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인출하신 게 아니라 아예 자녀 계좌로 그냥 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계좌상이 딱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는 무조건 증여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잠깐 돈을 맡아놓은 거고 사실 이거 다 부모님을 위해서 꺼내 쓴 거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이 맡겨 놓은 돈으로 내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전자제품을 샀다. 마트에 가서 뭘 샀다. 가구를 부모님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장을 보신 거를 부모님이 드셨는지 자녀가 드셨는지 또 이 전자제품을 부모님이 썼는지 자녀가 썼는지 참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녀 계좌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체를 해놓으신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좀 인출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오늘 인출하셨다가 조금 쉰 다음에 그것도 조금씩 나눠서 살짝살짝 입금해주면 좀 피해갈 수 있나요? 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출금일과 입금일이 다르고 금액도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오늘 뽑으셨다가 좀 쉬었다가 내일모레 자녀한테 입금한다. 또는 500을 뽑았는데 자녀한테 바로 현금 500 입금 안 하고 200, 300으로 나눠서 입금한다. 이러면 출금일, 입금일 다르죠. 또 금액도 다르죠.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와서 자녀 쪽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단정짓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놓고 이렇게 기간별로 분석하면 결국은 부모님 통장에서 이만큼 인출돼서 이만큼 자녀 통장으로 입금됐구나. 라는 내용들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금과 출금일을 다르게 한다. 금액을 다르게 한다.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피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서 자녀 통장으로 들어간 이런 증여 사실이 적발이 되면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증여세도 내시고 가상세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그런 목적으로 인출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네요. 그럼 실제로 간병비나 치료비, 약값 같은 거를 내시려고 진짜 현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영수증 같은 걸 잘 보관해 둬야겠네요. 네. 만일 부득이하게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그 현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간병인 비용 같은 경우도 다 현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간병인들 고생했다고 또 때때로 용돈도 주시는데 그것도 다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고 또 몸이 아프시면 가사도우미도 두셔야 되니까 가사도우미 뭐 이런 분들 또 간병인분들 식사비도 챙겨야 되고요. 또 식재료도 사야 되고 이런 경우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구입한다든가 민간치료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좀 증빙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이 돈 어디다 썼느냐 혹시 자녀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현금을 쓰시고 나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져간 걸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대략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네 만일 상속일 직전 2년 이내에 순인출액이 4억인데 그중 80%인 3억 2천만원은 생활비로 쓰시고 20%인 8천만원은 어디 썼는지 알 수 없다 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정한 산식상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안 나오고요. 상속세 부담도 당연히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미소면 금액이 8천만원 20% 미만이면 상속세 부담은 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4억원이 인출됐는데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현금이 모두 다 자녀들 계좌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로 2억원을 더 내셔야 되고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인출된 4억원 중 어디에 쓰셨는지 자녀들이 한 푼도 못 밝혔다. 그렇게 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4억원 중에서 20%를 제외한 3억 2천만원이 자녀들이 가져간 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50%세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6천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만일 4억원을 인출을 안 하고 그대로 계좌에 있었다면 2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텐데 무리해서라도 4억원을 인출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1억 6천만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2억 내는 건데 무리해서라도 인출했더니 1억 6천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4천만원 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금을 좀 빼놓자. 안 빼놓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빼놓으면 그래도 세금이 좀 4천만원 줄어든 거니까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현금을 좀 인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출된 4억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2억원 정도는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하신 걸로 입증을 하고 2억원을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1억 2천만원만 상속세산에 포함해서 50% 세율 적용하면 6천만원 정도만 상속세를 내시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일단은 인출된 금액 중에서 자녀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가장 세부담이 크게 나오고요. 만약에 전혀 소명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중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명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사용처를 많이 입증할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징빙을 잘 갖춰놓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속 전에 부득이하게 현금을 좀 빼놓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네. 부득이하게 상속 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생활비, 간병인 비용, 약초구입 비용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면 최대한 좀 증빙을 미리 갖춰두셔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빼놓으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평소에 조금씩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으실 때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빼두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인출했다가 이걸 자녀 계좌로 입금하시면 자녀가 가져간 걸로, 증여받은 걸로 또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세금 톡톡 시간 오늘은 상속 전에 현금을 인출할 때 조심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